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재미있고 의미있는 얘기를 좀 사례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뭐 보셨듯이 열등감, 열폐감, 그리고 성취감입니다 성취감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과 열폐감 열등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열폐감이라는 뜻을 정확히 아시나요? 여러분 열등감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질이 부족해서 상대방보다 뭔가 떨어진다고 어떤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폐감은 열등감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열폐감은 어떤 자질의 부족이 아니라 내가 경쟁에서 졌을 때 오는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을 열폐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살다 보면 열폐감에 휩싸일 때가 많은데 그걸 열등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열등감, 열폐감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례가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언급을 하는데 제가 이분을 잠시 까먹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언급하는데 감동근 교수의 직속 후배죠 박 박사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 성함을 까먹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박 박사님이 경남과학고, 카이스트, MIT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유명하시죠? 옛날에 쓴 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이건 다시 읽을 때마다 충격이에요 이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열등감은 없으시고 열폐감에 휩싸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열폐감을 알려드리기에 이분 선에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열등감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배울 게 많아요 신씨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다 어릴 적 그의 장르 희망은 자기개발 서적과 강연으로 중생들 돈을 영끌하여 밥 벌어 먹고 사는 것이었다 시대가 나은 괴물이다 연구 실력이 존나 탁월하고 공부도 완벽하지만 동남아에서 학일하는 바람에 교수가 될 수 없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본인 얘기입니다 저는 교수가 될 수 있었고 이 사람이 아마 MIT에 나왔었는데 연구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저한테 뭐 레주맨인가 링크딘인가 보냈을 때 뭐 인용이 되는 마니페이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한테 열등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교수가 될 수 없었다 교수에 대한 열등감이 그를 잡아먹었다 본인을 잡아먹고 있죠 시작은 미약한 뻥카였는데 자뻑에 자뻑이 붙어서 열등감 괴물이 되었다 시대가 반성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학들은 동남아 학위자들에게 동등하게 임명해야 된다 존나 더운데서 학위에 쓰니 가산점을 줘야 한다 동남아 영어를 무시하는 한국 사람들을 반성해야 한다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우드유도 쓰는 거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거 동남아 가면 쓴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5년 사는 동안 신시 비판하지 마라 우리 때문이다 우리가 대학 때문에 우리 대학들이 동남아 학위자로 임명해졌으면 이런 사단이 없었다 한국 대학들은 브런치의 반성문을 써야 한다 제가 이 글은 그래서 번역을 해갖고 이분이 금융권에서 일하시거든요 싱가포르도 금융권을 해봅니다 제가 이 글은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해갖고 관련 금융사에다가 다 이메일을 보낼 생각이고 거기 한국 지인분들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걸 다 보내셨고 이분이 얼마나 인종차별적 반언을 했는지 다 보낼 생각이고 미국에도 보낼 생각이고 MIT에도 보낼 생각이고 이번 지도교수께도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은 바쁘고 저희가 다 할 겁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할 거예요 그래도 신씨를 비판하고 싶다면 조건이 있다 그 사람 글을 읽어보고 본인이 더 전문가다 싶으면 하지 마라 엘리트 지식인 카스테라가 된다 실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 순위 리스트를 딱 펼친다는 신씨보다 좋은 학교가 나온 것 같으면 역시 그 마음만 품어라 나댔다가는 유튜브에서 엘리트 지식인 카스테라로 소개된다 내가 신씨를 비판할 수 있는 가이드란을 분명히 줬으니 지켜주길 바란다 이분이 이제 그런 걸 썼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자기가 카스테를 낳았다고 카스테를 싫어하시라고 했는데 저희 홍경 PD가 카스테를 낳았죠 저의 지변 선후배 중에 카스테를 낳은 사람이 많습니다 친한 사회 선후배 중에 교수님도 많고 저는 카스테에 친한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아끼고 제일 모시고 싶고 그 다음에 저를 가장 아껴주시는 최재범 상무님이 카스테에서 학사, 석사를 하셨습니다 저랑 누구보다도 친하시고 이분이 그런 거를 옛날에 한 번 썼을 거예요 이분이 열등감이 얼마나 쌓였는지 알 수 있는 게 자기 친구가 뉴욕에 날라왔는데 신영준이 싫어하는 카스테 출신이다 저는 여러분 카스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 박사님을 되게 치근하게 느끼지 저는 박 박사님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되게 가엾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그렇게 쓰셨어요 자기가 이따가 나올 텐데 카스테에서 인간관계가 좋은 것 마냥 이 친구도 카스트고 내가 결혼식 같은 누나도 카스트고 뭐 어쩌고 어쩌고 카스트 저도 카스트 친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박 박사님이 저를 이기고 싶으시면 열패감에서 벗어나고 실력을 이기고 싶으시면 친구들이랑 창업을 하셔야 돼요 제 친구 태웅이는 저랑 똑같은 성균관대를 낳았지만 삼성에서 삼성 출신이고 삼성에서 책임까지 했지만 그 다음에 좋은 스타트업이 있었지만 거기를 버리고 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박 박사님도 열패감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내 친구가 카스트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박 박사님이 창업을 하시고 거기에 친구들이 기존 직장을 버리고 조인을 하시면 그 열패감에서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직장이 또 생존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 열패감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열패감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열등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감정에서 오는 바락이에요 뭐라고 그때 여기도 해놨는데 공천 받기 전에 우리가 그를 지켜내야 한다 저는 이미 공천을 자유한국당에서 받았죠 공천 제의를 받았죠 자유한국당에서 왔던 아시는 분이 강남구청장 후보에 이분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의사를 물어봐줄 수 없겠냐고 웅의사를 통해서 왔는데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당에서도 그런 식으로 조금 떠보는 게 왔는데 저는 딱 다 거절을 했습니다 다 받아봤어요 비슷한 데서 그러니까 정식 공천 제의가 아니라 이런 거를 추천해봐도 되냐 저는 그거 말고 그거에는 정부 은수미 시장이죠 성남시장이죠 은수미 그때는 이제 의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은수미 그때는 뭐였지 아무튼 거기 실장님이셨나 은수미 시장님이랑 저는 직접 통화를 했었죠 저출산 고령화 대여의 위원이 되실 수 있냐고 저는 은수미 성남시장님이랑 직접 통화를 한 사이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스타일이 같겠지만 틀리셨다 무슨 스타일이다 내 눈엔 튤립 없다 우리는 신씨가 간판스타가 되도록 그를 지켜내야만 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울어야 한다 우리가 죄다 그의 죄가 아니다 이분은 본인이 못난 거는 맞아요 창작 의혹이 불타올라 성원을 해주시면 신씨가 주인공인 연지인물을 쓰려고 한다 생업을 뒤로하고 완벽한 디스파 혹은 빅디스를 연지하려고 한다 글이 저념해서 라이크를 누르기 애매하신 분들은 페메로 성원의 메시지를 부린다 제 소설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을 모르신다면 역시 페메을 보내주셔라 제가 좌표를 찍어드린다 좋은 밤 되시라 좌표를 찍어준다가 되게 저열하게 쓰셨죠 이분이 얼마나 코미디언이시냐면 제가 이분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이 글을 자녀분한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 크크크 하면서 당연하죠 저는 제 영상 최아가 나중에 다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욕을 해도 최아한테 떳떳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신영준 사생팬 집단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제가 하니까 가족 욕을 했대요 가족 욕을 한 걸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욕을 한 걸 진짜 공개를 하세요 제가 가족 욕을 제가 그거 딱 하나 물어봤어요 이거 자녀분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귀가 멍해졌대요 본인이 쓴 글에 본인이 귀가 멍해질 정도면 이게 얼마나 나쁜 글입니까? 그래서 그때 짧게 요거를 보여드렸었어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요것만 편집해서 나갈 텐데 실제로 아시는 분이 이분을 아시는 분이 오마이갓! 혹시 그 유튜브에서 있는 경남가하고 MIT 하면서 언급하셨던 신씨 가상인물 어쩌고 하시는 인물이 박박사인가요? 지금 어디어디에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현재 직장이에요 세상 엄청나게 좋네요 저랑 같이 잠깐 뭐 좀 할 일을 있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세상에 그런 빵빵코가 없더라고요 설마 그 친구가 맞다면 그냥 뭐 뭐 병자 취급하세요 아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떠드는 걸 좋아할까요? 그냥 잠자코나 있지 여기까지만 보였는데 제가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저 친구 그냥 사회성이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인 줄 알았어요 사회에 전혀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뭔가 죄다 불만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해를 못하고요 아 진짜 심각하군요 신령도 협해놓고 일도 이상하더니 하는데 참 말 많더니 싶더니 막 이런 데서 사고치고 있었군요 헐 MIT 욕 먹이고 다니는데 안타깝죠? 그 친구 선배들 만나면 얘기 좀 할게요 애 교육 좀 잘 시키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뭐라고 주장했죠? 이분이 이거를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거예요 이게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신영준이 거짓말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뭐죠? 저는 그 신영준 열폭단에서 열심히 운영자를 하고 계시는 태원석 씨를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제가 친히 보여드렸습니다 누구한테서 왔는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궁금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태원석 씨한테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태원석 씨도 양심이 있으면 증인을 서주십시오 이거 진짜라고 양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쓰였냐면 누구를 만났는데 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시었다 그리고 신영준 종간나 새끼를 타개할 계획을 논의하셨다 이런 거를 쓰시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례 위주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면 몇 번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도 열등감에서 이걸로 다 탈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도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저는 뭐 서울대 연고대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 포항공대 가길 원하셨어요 못 간 것 뿐이에요 안 간 게 아니라요 근데 저는 또 수능은 수능은 모의고사는 1.6%까지 맞아서 연고대는 갈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가 물수능이어서 만점자가 엄청 많이 나올 때였고 저는 오히려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데 친구들이 100점씩 올라와 버리니까 제가 1.6% 맞다가 10%까지 정확하게 떨어져서 성균관대를 7차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그때 솔직히 속상했죠 근데 뭐 여러분 저도 그때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제 이런 수능 보는 능력의 부족함에 열등감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깨졌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존경하는 양현수 교수님을 만났어요 양현수 교수님은 슈퍼엘리트죠 서울대, 스탠포드, IBM, 알마덴, 왓슨 감동근 교수가 나온 왓슨은 여러분 요크타운 뉴욕에 있는 거고 알마덴이라고 산 옷에 있는 게 이미 문 닫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은 완전 슈퍼총 인텔입니다 그래서 징경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었냐 영준아, 스탠포드가 명성에 비해서는 당연히 NUS보다 좋은 학교는 맞다고 근데 거기에도 보면 너보다 못하는 애가 태반이라고 그러니까 너가 훨씬 잘하고 특히 실험 면에서는 자기가 볼 때 너는 전세계 상위 0.1% 하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라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지금도 학구자로서는 자질이 부족합니다 저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교수를 선택을 안 한 것뿐이에요 제 스펙은 돼요 저는 지금도 H인덱스가 포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13인가 14일 거예요 이게 포닥을 해야 이 정도가 되는데 저는 포닥을 안 해도 13, 14여서 저는 미국의 조교수만큼의 H인덱스가 되는데 이걸 호도라고 합니다 호도 저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논문을 썼지 깊게 파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능력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아, 내가 연구를 하는 걸 해보니까 여기엔 답도 없고 이건 수능이랑 완전 다른 거구나 이건 중소기업 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건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노벨상을 탄 사람들 보면은 명문대, 비명문대 출신이 되게 많아요 사실요 그때부터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카이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상이 한 2, 3%밖에 없어요 98%는 다 내가 수능이라는 게 IQ랑 되게 직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IQ가 떨어지기 때문에 IQ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지어 IQ랑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는 게 조던 피터슨이 IQ가 전부라고 말하는 거는 80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IQ라는 거는 군대, 미군에서 부족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그 다음에 병가를 맞추게 만들어낸 되게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그래서 IQ 60이 100을 이길 확률이 없는 거는 명확합니다 거의 되게 높아요 상관관계가 근데 IQ가 한 90, 한 100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0 넘어가면은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건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 말이 맞아요 IQ가 50인 사람이 100을 이긴 사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80에서 90 저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00에서 크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졸구가 전부입니다 의식적 노력이 전부이고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부터 열등감이 싹 사라지고 삼성에 가서도 좋은 고가 받고 그 다음에 회사를 창업해보고 그 다음에 SN에서도 저는 페이스북은 운으로 키웠어요 근데 유튜브랑 인스타는 철저하게 실력으로 키웠습니다 그걸 후발주자로 들어가보고 출판업에서도 제가 뭐랄까 뭐랄까 번역가들 돈도 가장 많이 들여보고 판매도 영업이익도 직원당 단위 직원당 영업이익 하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출판업에서 1위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해보니까 열등감 열폐감이 싹 사라지고 오로지 나 자신과의 싸움만 남고 제가 성취감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최근 에피소드에 우리 관영님이 진짜로 영업을 하셔가지고 차 144대 제가 칠칠마켓 엄청 울었는데 제가 그걸 또 정보를 얻으니까 한 달에 15대 파면 보통 영업왕이라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성과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걸 좀 자신 있냐면 그 다음에 저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피시기 시작한 게 55세시고 56세시고 돈을 많이 버시기 시작한 게 60대세요 가장 제가 애정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50 중반부터 꽃이 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졸급하시 저보다 아직도 플랭크라면 더 잘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희망이 있고 고 작가님 몇 살부터 피셨죠? 40살부터 피셨습니다 40살부터 피셨어요 그럼 고 작가님은 저는 그 다음에 박 박사님이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항상 꼭 있어요 바로 우리 홍의사입니다 홍의사는 부산대를 나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박 박사님은 카이슬 나오셨으니까 차이가 수능 점수로는 많이 나죠 저는 홍의사님이 정말 뛰어난 게 홍의사님이 아마 내년 아니면 후년에 저희 등기이사로 대표이사가 되실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는 주주로 빠지고 제가 모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저의 주식가치를 올려주실 뻔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이렇게 떠받듯이 모실 건데 제가 진짜 조력자가 될 건데 진짜 홍의사님이 부산대 출신에서 유명하셨어요 바로 스타트업으로 미국으로 취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면서 120시간씩 일하면서 그 능력, 겸손한 그 다음에 진짜 개척정신 이런 걸 보면서 글도 잘 쓰시고 강의원도 잘 하시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매력적이에요 섹시해요 사람이 외국 살아보신 분들은 아셔요 근데 서양 여자가 동양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홍의사님 결혼하실 분이 서양 여자분 아메리칸 저희 회사 직원이세요 또 저희 회사에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 플랫폼 되게 열심히 준비 중이시거든요 부부가 같이 준비 중니까 시너지가 엄청 크죠 이제 피안세 이제 약혼 자랑하니까 시너지가 되게 크죠 저는 이 박 박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 홍의사님이 너무 정반대 그러니까 박 박사님은 존 같은 거죠 제 반자 같은 거예요 되게 존 나오게 행동하시는 거죠 되게 존 같은 경우예요 근데 우리 홍의사님은 어떻게 보면 제 베스트 셀프죠 제 베스트 셀프랑 너무 닮아있고 제 베스트 셀프의 이렇게 현실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저희는 여러분 도서사기감시단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는 변호사 자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법률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팀에서 가끔 저한테 캡쳐를 해주면 제가 이렇게 슥슥 봐요 왜냐면 제가 거기 들어가서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분을 까먹고 살다 이분 성함도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분 이름이 종현이 아닌데 제가 종현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좀 비슷한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분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이분은 페북에서 누굴 만나면 제 얘기만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가슴 뛰더라고요 아 나는 이분을 잊고 사는데 이분은 날 잊지 못하는구나 되게 뭐라 그럴까 이분이 되게 그거 그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자기 레줌에 수석이라고 되게 크게 쓰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노력을 한 거를 보상받고 싶다는데 안타깝지만 그건 보상받지 못하죠 거기는 이제 복잡계의 영향이 아닌 선형계의 영향입니다 이런 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국 동료분이 일을 해보셨는데 이해력 떨어지고 불만 엄청 많으시고 이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팀워크로 일하기는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홍 이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홍 이사님은 지금 외주 팀만 어마어마하게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누구를 만나면은 뭐 신영준 얘기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떤 성취감을 느꼈냐면은 아 내가 저 사람들 나보다 수능을 잘 버는 사람들 머릿속에 침투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개조를 할 수 있겠다 왜냐면은 들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힘든 거지 그 나중에 안에서 들어가서 바뀌는 건 생각보다 해볼만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쓰셨대요 이렇게 누구만 만나면은 신영준을 외치고 신영준을 외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분의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잊지 않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반감회 때문에 팬이 더 많이 생긴 거거든요 제가 졸꾸러기분도 더 잠재적 졸꾸러기분도 더 몰리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관영님이랑 최근 우리 박 박사님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관영님은 제가 어느 대학교를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보다 좋은 대학교를 낳았기는 쉽지가 않죠 카이스트는 진짜 명실상부 최고의 대학입니다 근데 어때요 관영님은 그로스아이큐 읽고 노력을 하셔서 최고의 판명에 대해서 아마 이 박 박사님보다 관영님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 세금까지 생각해보면은 근데 이분은 열패감과 열등감에 다 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열패감이냐 나를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찍어 누른 거예요 찍어 누르긴 그냥 자기가 찍어 누르다가 뼈가 부러지고 손톱이 깨진 겁니다 자기가 독수리인 줄 알았던데 뭐예요? 병아리였던 거예요 병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 이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어떻게 살도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생각보다 좋은 교육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난 거거든요 초반에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망쳐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열패감이 휩싸여서 머릿속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진짜 노력하고 그리고 책 읽고 그래야 되는데 신영준만 꽉 차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박 박사님 얘기 안 하거든요 뭐 신영준 열폭단 얘기 안 하거든요 사업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저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이에요 이분들도 잠재적 어디선가 여러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제 얘기하고 남 험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보시면은 이거 추가로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이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막 없어졌네 그 악 그거 여기 댓글창 보여드릴게요 이분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악 그 막 댓글 테러 그런 거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댓글 차 하나 제가 띄워드릴게요 댓글 테러 그런 거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때요?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 진사회성 동물의 핵심은 뭐냐면은 협동과 경쟁입니다 우린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외면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잠재적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이 익명으로 이거 달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열등감과 열등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이 열등감과 열등감에 휩싸였을 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성취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젊었을 때 그래 수능 못 받고 그 다음에 회사 가서도 좀 공부 안 했지만 서른이 됐건 망이 됐건 신흥이 됐건 내가 노력을 뒤지게 하면은 관영님처럼 될 수도 있고 홍이사님처럼 될 수 있구나 최고 될 수 있구나 제가 오늘 윤이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태용아 우리 진짜 이번에 영업이익 많이 내자 그러면 내가 상여금 삼성보다 더 많이 줄게 그러면은 나는 삼성이 아니야 삼성은 중장이다 나는 4성 나플랄 대장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우린 드립치고 놀아요 우리는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항상 먹고 맛있는 거 항상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바빠 죽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무료 강연을 하나 더 열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을 더 잃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비생산적인 일 무가치한 일에 진짜 몰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열폐감과 열등감이라는 병에 휩싸여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교훈 간대에 수원 캠퍼스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노벨 수상자랑 공조도 써보고 첫 번째 페이퍼는 거의 400변 인형이 다 되어갑니다 꽤 좋은 성과를 냈고 전액장학금으로 싱가포르 국립대회를 졸업을 했고 삼성에서 고가를 계속 잘 맞았고 저를 고가를 주셨던 최재범 수상님이 상무님이 되셔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저는 이제 상무님한테 상무님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영준아 신박사 자주 좀 오면 안 되냐? 제가 그랬죠 와 나 시간당 강연료가 150만원인데 갈비탕 사주면서 자주 부르시려고요? 아 좀 그렇네? 그러시는 거 상무님이요 그냥 근데도 제가 자주 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최재범 상무님은 워낙 뛰어나신 분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분이 진짜 자신의 기운만 조금 다스릴 수 있고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만 왜냐하면 기술로서는 원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무료로 컨설팅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개발실장이 되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디스플레이를 한방기 전만 다시 도역을 해서 중국을 다시 한 번만 꺾으면 완전 우리가 디지털 산업에서 하드웨어는 패권 국가가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조직문화를 바꾸면 중국 다시 한 번 디스플레이로 지금은 왜냐면 BOE가 거의 짱 잡았거든요 다시 한 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진짜 열등감과 열폐감이 내 인생을 존먹기 시작하면 MIT고 카이스트고 나발이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고작가님 보세요 고졸입니다 제가 고작가님 놀리는 맛에 살거든요 이번에 성균관대 가서 사진 찍으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대리석을 만지면서 이거 다 고작가님이 만든 겁니다 왜? 고작가님은 등록금만 내고 졸업을 못했거든요 제가 이 고작가님이 만든 돌입니다 여러분 이거 쓰다듬어주시면서 제가 그 다음에 고작가님 돈으로 학교 다녔습니다 고작가님 감사합니다 내가 요거 놀려먹는 맛에 사는데 고작가님이 열폐감과 열등감에 휩싸였을 거 아니에요 고작가님은 안티프레즈를 믿었는데 그게 구현이 안 돼서 그때 자기 자신이 흔들리셨었대요 내가 믿음이 틀린 건가?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린 건가? 그때 믿음이 흔들리셨었대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안티프레즈라는 게 눈앞에서 구현되는 걸 보시면서 지금 그 누구보다 자존감이 안드로메다로 가져가셨죠 안드로메다 그러니까 고작가님 보시고 우리 홍의사님 보시고 우리 관영님 보시면서 우리 졸꾸러기분들은 사안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졸꾸러기분들 진짜 더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박사님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날 때마다 저를 욕해 주시면 장수하잖아요 제가 욕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결국에는 미국에 못 남는 거 본인이 알고 계시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오다 가다 지나가다 만나셨으면 아는 척이라도 하고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어필레이션 바뀌면 꼭 알려주세요 그거 바뀐 거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 상사분 아시는 분들이 금융권에 많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분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조언을 주셨잖아요 다른 박사님이 그 무능으로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거는 되게 불공정한 거잖아요 뭐 아무튼 박 박사님도 기운 내셔서 가정도 잘 지켰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애기 아빠로서 애기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진지하게 조언을 드릴게요 가족에 집중하세요 가족 거기 이제 금융권이니까 바쁘시잖아요 가족에 집중하십시오 가족 가족을 아끼시고 그 에너지 그 악한 기운을 자녀분들을 사랑하고 그 아내분을 더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더 평안이 오고 마음의 열등감과 열폐감이 많이 사라지실 겁니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진짜 응원하고 어 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도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등감과 열폐감에서 우리 모두 실력으로 졸꾸에서 해방됩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를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